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뉴욕증시는 강한 ppi 때문에 일제히 3대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1%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간반 오늘 밤에는 미국이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을 또 맞이하게 되고요. 이번 주 21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기다리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이제 아침 새벽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고 그날 또 금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영향받는 섹터들 미리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시장은 특정 섹터의 단기 강한 독주보다는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속도 조절하며 재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이날 가치주가 다시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저 PBR 종목군들이죠. 한동안은 저 PBR 종목군들이 시세내면서 고 PBR 종목이 떨어졌다가 다음 또 반도체로 대변되는 고 PBR 종목들이 랠리를 보였다가 그리고 다시 가치주로 돌아온 겁니다. 쉬었다가 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시소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AI 쪽이 쉴 때 2차전지, 바이오, 저 PBR 쪽이 올라가고 반면에 그쪽이 또 내려갈 때는 반도체 쪽이 올라가는 시소의 움직임이 수급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반도체 쪽의 차액 시련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것이 AI, 2차전지, 바이오 등으로 저 PBR 종목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 PBR 종목은 반전을 보여줬죠. 이날 이슈가 많았어요. 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관련한 보도자료가 공개되기도 했고 정부 측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월 26일 발표라고 일정을 좀 못 박아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주환원책을 많이 쓰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저 PBR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금융, 화학, 운송, 전력, 유통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 대단했어요. 이날 하락권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더니 5%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 삼성증권, KB금융, 은행증권, 보험 쪽도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나오면서 조금 더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9% 급등 흐름이 있었죠.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쉬고 있는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올라간다라고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 맥락에서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 거래 브리핑에서 하이니켈 양극제의 선행지표로 보이는 중국 수산화 리튬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들고 있기도 팔기도 애매했던 게륵같은 2차전지가 이날은 테슬라의 급등에 반응하면서 올라줬습니다. 리튬 하락 둔화, 양극제 수출량 반등 등의 이슈와 더불어서 LG 앤솔이 4680 배터리 양산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셋업체들도 주가 흐름 좋았었고요. TCC 스틸은 쉬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날도 15%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나 WCP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테마단으로 와보면 이날 현대차 측에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한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었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 강세 흐름이 있었죠. AI 소프트웨어 원격 진료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브리핑 중간중간에 다음 아이템에 대한 힌트를 넣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색깔이 다른 쪽입니다. 잠시 후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소식과 또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결국에는 다른 쪽에 수급을 내어주고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 이날 나타났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불화로 거래 종료설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벤더 쪽에 하락이 좀 있었고요. 저 PBR 종목군으로 매수 이동, 단기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 등을 느꼈습니다. 이날 워트가 10% 급락 마감을 했죠. 그 전날 급등했던 거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HP, SP,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오픈 에지테크, IP 팸리스, NPU 너나 할 것 없이 이날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이 주말 사이에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보였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 이걸 앞두고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을 빼고 AI 쪽에서는 그 자리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저밸류 쪽의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주간으로 주간 추천 종목 10종목을 매주 공개를 하는데 포트에서 삼성전자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를 편출하고 삼성화재와 삼성SDS 금호석유를 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저PBR 쪽 종목을 각각 담은 거죠. 조금 이번 주를 이렇게 대응하겠구나라는 삼성증권의 의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뺐지만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점 하이닉스도 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JP모건이 SK하이닉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2023년 작년부터 해서 사실 96%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HBM 분야에서 확실한 승자이고 추가 상승에 배팅하는 수급 여전히 몰려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AI 성장과 HBM 쪽의 시장 지배력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분명 단기간 100% 가까이 대응주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법도 한데 무엇을 그리길래 아직도 SK하이닉스를 저평가라고 얘기할까요? 2030년에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KB증권에서는 전망하고 있죠. 이 성장에 공감하고 그 괴를 같이 하고자 한다면 이런 쪽에 대한 배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반도체 쪽도 언제든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좀 짜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금리, 물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뉴욕장 그러나 그 사이에 AI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 레벨 부담으로 인해 이날은 조정이 나왔고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언급 주셨습니다만 도매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약화됐죠.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상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았었는데 이쪽도 동결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도 결국 상승했고요. WTI까지 올라사면서 시장의 물가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화폐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하게 진행이 되네요. 가상화폐가 반등하자 코인베이스도 2년 만에 순익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결국 8% 급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빠지긴 했습니다만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어요. 룩캐피털에서 목표가 1200달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의견으로 랠리가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쉬긴 했으나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약한 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흐름 지켜봐야겠죠. 죄송합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주가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실정 내놓고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죠. AI 특수로 인해서 관련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실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게 물가에 대한 의심을 할지 연정 AI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기록합니다. 이날도 3% 이상 상승이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총 1조 달러 테크업체가 아닌 곳에서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올려 잡았어요. 관련해서 일라이 릴리 관련 종목군들도 좀 관심권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딱 보이시죠? 일라이 릴리가 강했다라는 점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반도체 장비 쪽 이렇게 시세가 좋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만 좋았던 게 아니라 다른 랜 리서치, KLA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 밖에는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신다면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미국 광고 기업이 17% 급등했습니다. 실적을 봤는데 광고 쪽이 좋았다라는 게 명확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OTT 광고나 이커머스 광고, 오디오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광고 관련한 종목군들도 관심을 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지금 중국 관련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나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광고를 붙이는 쪽의 경쟁도 치열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 종목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주로 꼽은 게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7% 이상 빠졌습니다.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의 주요 제품이죠.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편집을 보여주는 업체인데 이쪽이 이렇게 나스닥 주요 종목 중 가장 많이 빠졌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픈 AI 소라가 등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내용은 AI 소프트웨어 쪽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자세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테마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던데요. 지금 시점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프로 1월 말 그리고 2월 13일을 이렇게 브리핑 전해드리면서 초기의 흥행 소식이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먼저 IT배체 맥루머스에서는 사전 예약을 판매하고 나서 열흘 동안 약 20만 대가 판매되면서 초기 흥행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총 50만 대 생산이 전망되긴 하지만 추후에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킬러 콘텐츠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대중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타사 앱을 연동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프로스포츠리그죠. NBA나 MLB 그리고 PGA투어 같은 쪽에서 비전 프로용 앱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건 또 여기 지적에 맞서는 하나의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46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가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두통과 멀미를 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제 14일까지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2월 16일까지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부터 반품 환불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IT 매체나 외신 쪽에서는 애플 비전 프로와의 허니문은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봤던 소프트웨어 쪽의 문제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만족도를 많이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가격 대비해서 충분한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지금 단점이라고 본다면 무겁고 불편하고 가격 대비해서 활용성은 낮은 데다가 다양한 파일 형식을 미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일본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같은 쪽에서는 중국 같은 쪽에서는 두세 배 가격의 웃돈을 주면서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730만 원 정도의 중고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평가는 좋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비전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반품 환불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메타의 퀘스트3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출시가 됐던 메타의 최신형 VR 헤드셋을 의미하는데요. 저커버그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비전 프로를 수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나름의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의 퀘스트3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성비 제품이다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능 측면으로 봤을 때도 우수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일에 마크 저커버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후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도 메타 퀘스트3의 부분을 사용해서 패스스루를 사용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낫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들을 좀 체크해볼 텐데요.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퀘스트3는 비전 프로보다 약 7배 정도 저렴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비전 프로가 460만 원 이상인데 퀘스트3는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퀘스트3는 515g인데 비해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600g을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좀 더 착용감이 편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선이라는 점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손 추적 기능이나 무선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크고 선명한 화면이 될 텐데 물론 비전 프로가 굉장히 선명한 화면 고화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커버그도 인정을 했습니다. 애플의 화질 뛰어나다 하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해상도의 패스스루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라스를 쓰고 실시간으로 바깥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고요. 이건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쪽인데 더 넓은 시야 더 밝은 화면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앞서 비전 프로의 단점이라고 꼽혔던 부분이죠. 더 풍부한 콘텐츠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 유튜브 그리고 게임까지 할 수 있는 엑스박스 같은 앱을 연동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더 나았을까요? 그 부분 체크해 볼게요. 올해 들어서 애플의 주가는 5%가량 빠졌더라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34%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뉴스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기도 했고요. 우선은 연초에는 190달러 부근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쭉 밀려서 지금은 182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 실적을 내놓을 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버크셔 해설웨이 측에서도 애플의 주식을 지난 4분기쯤에 1%가량을 지분을 줄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주가가 정말 잘 갔습니다. 한 해 동안 34%가량 올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올해 3월부터 분기마다 한 주당 0.5달러의 주주배당도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창사 일의 첫 배당이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의 규모도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CNBC나 외신에서는 현재 시간 2일 기준 이런 얘기도 했었죠. 하루 사이에 37조 원가량을 벌기도 했었다. 실적도 잘 나왔었기 때문이고요. 캐시우드는 메타를 이번에 포트에 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AI를 통해서 재산을 늘린 부호들의 순위를 밝혔는데 1위가 저커버그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엔비디아의 CEO, 3위가 아마존의 CEO였습니다. 그만큼 메타의 주가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해가 될 텐데요. 이제 뭐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메타를 보면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48%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보셨던 MR 헤드셋, VR 헤드셋 이런 시장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나 여러 굴제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시세를 오랫동안 체크해봤는데요. 위즈윅 스튜디오 20% 넘게 밀렸고요. 덱스터나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등등의 종목들 아직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프렉스나 스코넥 같은 종목 MP는 일단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앞으로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담아볼 쪽이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이번에는 또 보기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이슈입니다. 정책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 이슈를 정할 때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날 이슈가 있었던 쪽을 다루는데 더보기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시세가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게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집단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파업을 한다면 원격 진료나 피해 간호사 같은 대안책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코트라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원격 의료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원격 의료주가 당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케어랩스 인성정보 상하가 기록했고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 라이프 시맨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이었죠. 진만스픽으로 의료 AI 관련주도 얘기 드렸는데 이쪽에서도 시세가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뉴스로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큽니다. 다음 주 수술이 4개월 뒤로 밀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전공인들이 700명 정도가 집단 사직하면서 빅5병원이 내일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관련주의 시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의 더보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의 대표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오찬을 가졌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서랜더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향후 4년 동안 한국의 넷플릭스 쪽 콘텐츠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었고 윤 대통령은 감사 표시를 하면서 앞으로도 K-콘텐츠의 투자를 늘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올해 흐름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등락이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많이 밀려있는 쪽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게임 관련주들 A스토리나 덱스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률 나타내고 있거든요. 콘텐츠 관련주들도 그렇다면 미리 볼 수 있을지 오징어게임2의 수혜주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더보기 내용까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AI 소프트웨어 쪽 사실 주말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뉴스 등이 그쪽으로 관심의 힌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 이슈가 됐던 소라 내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소라 하니까 굉장히 친숙하죠. 소라는 오픈 AI가 내놓은 동영상 AI 제작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인데 한마디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기존에 텍스트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지나가고 그 다음 동영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하나의 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이 영상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세련된 여성이 빛나는 네온사인과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거리를 걷는다. 선글라스와 빨간 립스틱을 착용했고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운 걸음이다. 길은 축축해서 그 축축한 길에 네온사인이 반사되는 화려한 조명의 겨울 효과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의 텍스트를 입력하니까 이 정도의 영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텍스트를 입력해서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뭔가의 이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시각적 품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텍스트 내용에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소라 관련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이질감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텍스트 이상 그 너머 영상으로 제작하는 이 과정 너무나 우리 일상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금요일 장 전에 소라 공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빨리 관련주를 찾아보자 이런 심리가 좀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소프트라는 종목이 이날 갑자기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스펙 상장한 기업으로 그렇게 종목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이 업체는 오픈 AI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의 내용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물론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야 자유롭게 하시는 거지만요. 급한 변동성과 자금 쏠림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AI 쪽 진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 11월 30일경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 채취PT에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멀티모달 AI 등으로 시장의 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소라도 멀티모달 AI로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넣어서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 등 아웃풋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멀티모달 AI의 소리 없이 조용히 많은 기업들은 빠르게 관련 모델을 내놓거나 관련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나 구글, 국내에서는 네이버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나온 오픈 AI의 소라가 퀄리티 측면에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인가 참 궁금해지는 타이밍입니다. AI 생태계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기판, AI 부품, 의료 AI, 보안, 로봇 혹은 클라우드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 테마 순환의 한 축을 강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도 당연히 첫 번째 이슈로 소프트웨어 관심을 올리는 거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나 혹은 생성형 AI를 내놓은 오픈 AI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마디로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100조 이상이다 라고 보도한 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업체를 가리키는 내용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계속 전해지다 보니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1월 8일에 책 GPT 스토어가 공개됐을 때 당시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당장은 돈이 안 된다. 아직은 단순 테마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테마를 활용하는 전략을 펼쳐야 되고 대장은 누구일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월 8일 이후에 상승률을 계산을 했을 때는 대장은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인 느낌입니다. 물론 이들은 단기간에 좀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가 변동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쪽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반복되는 뉴스, 오픈 AI 이슈 계속 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 등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조금 주격 테마로 부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비소프트와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류의 종목인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디지털 콘텐츠 위변조 여부를 신속 대응해서 골라내는 기술이고요. 딥페이크 영상 방지 국책 사업 수혜 이력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올해 좀 관심 높지 않았습니까? 선거 이슈 등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딥페이크 관련한 방지 기술 쪽에도 소프트웨어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분류,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들에 대한 분류입니다. 버추얼 휴먼에 대한 AI로 본다면 이렇게 이스트소프트 등을 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음성인식 AI 쪽에서는 셀바스 AI, 플리토, 브릿지텍 등이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방지 쪽에는 한비소프트, 크라우드 웍스, 대규모 생성형 언어모델,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의료 AI 쪽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보안 AI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영향을 받아가는 종목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앞서 봤던 소라로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 전반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뉴스가 나온다면 이 종목들, 음성 AI 쪽으로는 셀바스 AI 등이 조금 더 민감할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관련한 뉴스 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AI. 삼성도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력 관심을 두고 있죠.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 주의하시면서요. 삼성이 모든 가전을 AI로 연동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음성비서 넥, 빅스비로 가전을 연결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AI 허브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 뉴스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는 종목 영향권을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결국 모든 가전의 AI를 심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도 관심권역엔 들어올 수 있겠죠. 어부부 반도체,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오픈헤트테크 등도 있고요. 스마트홈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홈 관련 주 스피커나 리모콘이나 혹은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거 홈에다 장착하는 것들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코맥스, 안암전자, 에스텍, 삼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스마트홈 쪽이 주목을 받을지 어떤 답지가 나올지는 시장이 말해주겠죠. 다만 AI 소프트웨어 쪽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쪽도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빅스비로 봤을 때는 음성 AI, 셀바스 AI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체크해 두시죠. 그리고 바겐과의 연결고리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SNS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포 사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SNS인데 이것은 당연히 딥베이크 사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가짜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계에서 딥베이크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구글이나 오픈 AI 등의 빅테크 20개사가 이 딥베이크 차단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딥베이크 차단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땐 앞서 말씀드린 함비소프트 크라우드웍스를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AI 칩 독점하는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다라며 블룸버그에서 손정희가 133조 반도체 벤처펀드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이 반도체 쪽을 자극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 전이라서 이것이 변동성을 키울지 아니면 이런 쪽의 모멘텀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싸움을 보여주는지는 관심 두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부정적인 뉴스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것은 현대차 제네시스 9만대 리콜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에서. 애플이 EU서 반독점법 과징금을 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폰 아레나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일시적 중단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단 이 이슈의 반응을 보인다면 폴더블 부품 쪽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려 볼 뉴스들. 엔비디아 실적 우리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고요. 테슬라가 연속적으로 반등하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2차 전지 심리에는요. 다만 주말 사이에 뉴욕타임즈 보도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을 좀 늦춘다. 올봄에 배기가스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지율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죠.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변동을 키울지 어떨지 영향권 체크하시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로 봤을 때는 평균 3, 4월이 이쪽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 암연구회나 임상종양학회 등의 일정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니라면 다른 쪽 대안을 찾을 때는 바이오 쪽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죠. 26일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27일 APR IPO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WC 2024가 26일부터 열리니까 관련한 이슈도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맞춰 전략 챙겨 보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요. 뭔가 특정 섹터가 막 끌고 나가면 사실 거기에 편승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고 이러니까 저 PBR을 사야 돼 반도체를 사야 돼 아니면 2차 전지에 사야 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시장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오히려 더 지금 혼란스러운 게 많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벤트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끝이 조금 찜찜한 부분들이 좀 있죠. 미국의 경제 지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난주에 좀 나왔었고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건 중국 증시인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이제 개장을 하는데 중국 증시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준다라면 저는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미국 장은 휴장이고 중국 증시가 개장한다는 부분들 좀 포커스 맞추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빅테크들 그렇게 비싼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실적 좋게 나오면 20%씩 올랐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동일한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응을 하겠죠.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주류들이 좀 더 힘을 내려면 저는 삼성전자의 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지난주에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는 3일 연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오른다면 하이닉스만 가지고 모든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반도체 주류들이 제한됐죠. 네. 뭐 HPSP라든지 몇몇 종목분들은 강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분들은 제한된 반등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압축해서 볼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살아있거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라봐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또 PSK라든지 TSE 같은 기업들이 그나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중에서는 조금 분위기만 탄다라며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공감대와 한 번씩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을 보여주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 전에는 이제 에코프로가 액명분한한다는 이슈로 관련된 시장을 조금 이끌었지만 에코프로 그룹만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연결동작을 본다라면 약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분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이게 계속 쭉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들을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에는 뭐든지 기술적 반등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죠. 네. 이번에 반등하고 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면 그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심리 등이 각 섹터에 좀 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을 좀 받쳐주는 내용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이 방향 잡아서 종목별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비전 프로가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도 많아요. 앞서 유튜브 채팅창에는 환불 프로 이런 별명 얘기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환불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소분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성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비싼 게 얼마나 팔리겠어 했는데 뭐 초기에 다 판매가 됐죠. 근데 또 사실 내용을 보면은 2주 이내에 무조건 환불해주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환불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라고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반에는 판매가 다 됐지만 그 다음에 환불이 얼마 나오고 정말로 실제 환불이 얼마 되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새로운 비전을 뭔가 제시해줬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삼성도 삼성글라스 조기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경쟁업체들 애플이든 소니든 뭐든 계속해서 제품 출시를 좀 비슷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만들어준 건 맞지만 이게 당장 얼마나 연속성을 띌지 여부는 받은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관리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종을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뒤늦게 반응했다가 다시 좀 되돌림이 그 전 주가 상승하기 전으로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글라스의 출시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본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쪽으로 보시되 지금보다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나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뭘 해야 될까? 다음 아이템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볼까요? AI, 의료 AI 혹은 AI 소프트웨어 쪽 들여다본다면 뉴스나 시세적으로도 나름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좀 각각의 답변을 주신다면 네, 뭐 의료 쪽은 결국에는 의사 파업이 이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여기에 좀 전공의들이라든지 주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이제 반발 심리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근들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사 수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또 이 시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신다라면 인성 정보라든지 코어라인 소프트, 블루엠트 특히 블루엠트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거의 단 한 번의 반등을 주지 못했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반등의 연습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어라인 소프트도 상당히 1월 초,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티 시장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갔었다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루니, 뷰너 같은 기업들도 좋게는 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 분위기를 타면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던 종목금들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주신 종목들도 저희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픽을 보도록 할게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단발성이냐 추가 정책 기대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 테마로 치부되는 듯 했으나 생각보다 시세가 너무 강했고 일부 조정에 있더라도 금융, 운송, 지주 쪽은 괜찮았단 말이죠. 지금 사도 돼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상수폭을 줄였다가 갑자기 강하게 상승하게 됐던 것도 이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지면서 강하게 올라온 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는 자사주 소각식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또 배당 소득 관련해서 저율의 분리가세 등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발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게 영원히 소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소각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이슈 때문에 과연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하지만 또 자사주 소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배당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일본 증시를 본다면 작년 1년 동안 혹은 올해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대만도 최근에 또 이런 밸류업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피비와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주에 대한 소문한 매는 올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본다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자회사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는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관련해서 SK 같은 기업들도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피비와 관련해서는 SK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그룹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저희와 같이 호흡하면서 전략을 주고 계신데 한 종목 짧게 ASLK예요. 혜성 TPC가 1월 15일 종목인데 수익률이 또 80%가 넘었습니다. 상승률이요. 그래서 이 종목 보유자시라면 전략 좀 주세요. 네 뭐 로봇주들은 혜성 TPC를 계속 좀 더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많이 올라온 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로봇주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소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보다는 수익률 관리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강 이후 또 뉴스가 모이는 시점에 반등을 주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혜성 TPC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